전국적으로 이어서 나갈 미스터롯의 진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가수 서복 가수님을 초대 가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세월 따라가는 내 청춘을 돌려달라 화를 하고 싶지만은 화내만해 내 청춘관에 부정하게 잘 울려하네 먼저 다른 세대활이 따라가는 청춘이 내 발목 잡고 가네 돌려달라고 말을 해보아도 내 청춘가 누구나 좋대 좋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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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잡수는 것도 잡수면서 박수 말치지 그래요 따뜻해요 몸이 자 이어가겠습니다 달려보입시다 양도기본신사가 우리 문앞에서 배우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한 가지 원인은 돈이 없어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돈이 없어 백점에다가 입문으로 살금살금 도망치던데 내 맘은 코리아 여진 만난다 하하하하 웃었다 예예 웃었다 호호호호 웃었다 하하하하 웃었다 하하하하 웃었다 또 널 서면 집에 가서 빛낸 떡이라 적었지 내 맘은 코리아 여인 지지 뭐야 이 센 지지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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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속에 나 홀로 갔다 보슬미가 쏘는 거지 이럴 시럽도 사냥하자 잘 가세요 자리에서 눈물에 기대될다 강릉이 한 사람은 그래도 이곳에 반전지기 경산도 사투리 하가씨 가슴을 기르네 빛빛을 수 없는 것처럼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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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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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!